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금리 문제를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건 이제 그만큼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생업의 현장이나 회사를 움직이시는데 좀 잘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금리 문제를 다룹니다. 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네요.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계속 납니다. 보니까 지난달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은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것이 거의 신발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의 시세 동향이 미국 물가의 척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가격이 오려면 물가가 오르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최고 경영자가 지난 5주 동안 경매나 소매점에서 팔린 중고차 가격이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가격 회복이 두 줄인 추세입니다. 아주 작은 정보지만 이런 정보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지만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그런 미국의 실업률이 53년인가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 건 통계 수치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미국의 이런 중고차 가격이 반등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물가 오름세 추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죠?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보니까 그런 미국 중앙 고위 관계자들이 매파 발언 고금리 혹은 통화 긴축 발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발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 이른바 통화 완화 선호 저금리 정책이죠.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꺾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오름세 추세를 계속해서 용인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이제 연준과 관련된 그런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정시가 많이 이렇게 꺾였죠. 지수들이 다 꺾이고 여러 가지. 미 연준의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월드스트리트 저넬이 주최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인플레이션을 2%로 잡기 위해서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몇 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가 시작됐다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크게 비중을 둬가지고 이제 드디어 좋은 시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시가 들썩거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코로나19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 연준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더 높게 더 오랫동안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서 물가를 완전히 잡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와 같은 부분에 비중을 두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을 내다보고 무슨 투자 결정을 하거나 소비 지출을 하거나 또 금리 부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모그한 최고 경영자도 로이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연 5%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6%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여러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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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